XSFM입니다. I, D, W, K 좋은 주말 되고 계십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XSFM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95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2021년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벌써 두 번째 주말이에요. 이번 한 주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MBC와 KBS 출신의 극우적인 인사들이 덜어 눈에 띄던데. 저는 회사가 참 노동권을 잘 보장하고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런 이상한 보도를 하고 회사 내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사람이 정년 퇴직하게 참 잘도 해주는구나. 제가 지금 노동 탄압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감흥이 그렇다는 거지.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자존감이 낮고 욕망이 큰 사람들, 낮은 자존감을 벌충하기 위해서 욕망이 큰 사람들은 똑같은 업무를 해도 이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디어의 경우에는요. 보도를 해야 되는 사회부, 정치부 이런 기자들은 자의식을 넣은 해석을 하거나 자기 편의에 맞춘 보도를 해서 김세희 기자처럼 빈축을 사기도 하고요. 가세연에 있는 다른 연예기자 누구시죠? 연예지에 있어서 옐로우 저널리즘의 천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연예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내가 해도 할 수 있는 어떤 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덜어봅니다. 나도 저만큼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자일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만든 매체의 이야기들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쑥맥도 있죠. 쑥맥 젊은 버전에 이어서 쑥맥 어른 버전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단어가 요즘에 많이 순화가 되셨네요. 옛날에는 100% 늙은 버전이라고 하셨을 텐데. 어르신 버전. 쑥맥 어르신 버전. 늙은 버전 전에는 노인네 버전 이런 거 했잖아요. 잠시 후에 확인해. 사실 노인네는 친근하게 생각하는 말이고요. 제가 안 친할 것 같은 노인네한테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생은 한방 원광비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프랑스에서 온 비밀의 레시피 온유 마카롱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짜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오 그 알수록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온유 마카롱 인생은 한방 한의학, 기초영양학, 식품위생학, 푸드스타일링까지 최고의 교수준들이 만든 약선조리 전문가 과정 다양한 자격증부터 창업과정까지 오랜 경험으로 이뤄낸 완성된 커리큘럼 한차원 높은 음식문화를 위한 당신의 선택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0년 12월 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입학하실 생각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광고시간 네,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입학하실 생각이 있는 여러분들은 방송이 업로드된 오늘 기준으로 원서 접수가 3일 남았습니다. 네, 빨리 결정하세요. 3일 남은 시점에 홍보를 드리자면 한의학, 식품위생학, 약선조리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현대식품영양학의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2년째 지금 우리 방송에서 3년째 만났었죠?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교수진 여러분들께 들은 너무 멋진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될 때 한 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나중에 기회될 때요? 그러게요. 아, 아쉽네. 내년에 기회가 되면요. 네.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광고였고요.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스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가구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2021년에 첫 줄을 탈탈 털어서 헬마우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도에서 무장봉기가 저도 진짜 웬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알카에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큐아논 신봉자들이 랩틸리언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 의회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에 의한 병장기가 나오는 내라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으셨겠지만 저도 그 뉴스를 접하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잖아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백인이니까 이거 멀쩡히 지금 살아나갔지 다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고 오늘의 방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의 헬마우스 코너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이 유튜버들 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유능했으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극우라도 거기에는 레이어가 있다.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인간들이 있고 더한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극우적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정상인이네.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저도 막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다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대통령으로 앉히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전 세계 시민들도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얼마나 확장되고 이상한 것이 잘못 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었던 순회들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행히 잘 안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능으로 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편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상황을 보면서도 그거를 한국적으로 다시 재적용을 했을 때 유튜브판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저렇게 날뛰는 인간들 중에서 그나마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같으면 오버페이스의 정도가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면 드래곤볼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력을 벗어나는 인간들이 생겨버리거든요. 파멸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인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은 익숙한 사람이죠. 성재준TV의 주인공 성재준이라는 인물 가세연적인 루틴을 선택했을 때 아 그래요? 네. 기존에는 책 속의 유튜버처럼 고품격 지식인 코스프레를 하던 시절 네. 혹은 칸트와 바디우를 주워삼기며 철학도 연을 하던 시절과는 굉장히 달라진 그렇죠. 나가도 너무 나가는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사이버레카로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폭주 기관차가 되는 현장 일단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이 경우에 뭐냐면 사이버레카들의 특징입니다. 현 시점에 뭐가 가장 조회수를 잘 뽑아주느냐가 최우선 과제예요. 5분 전에 모바일 포탈 뉴스란에 나온 첫 줄의 헤드라인의 기사 그렇죠. 를 가지고 5분 동안 읽고 떠듭니다. 그래서 유PD님이 자주 지적해주셨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뭘 포기해야 되냐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뇌를 거쳐서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분석이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핏줄에서 모세혈관에서 바로 입을 통해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것은 일종의 척수반사죠. 그래야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척수반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일단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1월 5일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치한 벤츠차에 아반떼를 볼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입니까? 사고를 당하신 분이 30대 초반에 여성이에요. 여성.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약자라고 여겨지는 여성이 아반떼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만치한 벤츠 차량에 박아가지고 저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반떼야 미안해 이런 식의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게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야 그거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사회가 나서가지고 음주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리고 아반떼 또한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의 사고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못 맞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이상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거는 되는데 왜 요거는 안 되는 것일까요? 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셨을 것이고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저는 뭐라고 하냐? 집단주의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치 끼어있는 사람, 깨시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의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챌린지의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SNS에다가 저런 식으로 올리고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이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하던 사후세계와의 만남을 다룬 모 게임이 있었는데 죽은 자들이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하는 유튜버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는데 뭔 말을 하냐 시신이. 그랬더니 게임 컨셉상 이건 사후경직이다. 사후경직. 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던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던 말을 하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버그가 아니고. 분석이 없어진 발화란 근육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턱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의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정말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섰는 기분을 느꼈던 것이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화가 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남미안의 해시태그 챌린지에 대한 조롱인 건데 당신들이 지금 그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뭔가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집단주의다. 이런 식의 조롱.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면서 항상 얘네들 하는 패턴이 그거든요. 전혀 비슷하지 않은 두 가지 사안을 똑같다고 하면서 우기는 겁니다. 윤선 씨가 많이 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패턴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반떼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충격당한 건 하고 아동학대에 의해서 아이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된 사건을 등치시키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왜 이거는 분노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진행자들이 항상 하던 거에 심화 버전입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아 네 그런 거. 이거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야. 그게 더 나가면 뭐 보겠습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이런 걸 보면서도 아니 교통사고인데 왜. 네. 해상 교통사고 아니냐. 이거 말고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음머 같은 친구들이 그래서 연결을 하자면 아니 푸마가 그 동물원 탈출해가지고 이 총격을 받아서 죽은 거나 뭐 이거나 결국 죽은 건 똑같은데 어느 쪽이 더 안타까울까요. 투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건 중요합니다. 언론 환경에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로 분노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잘 못 본다거나 그 문제를 보고 분노했는데 제가 뭐 저 이번 주에도 몇 번 지적을 했죠. 그 문제 때문에 경찰력을 더 늘린다거나 사회복지 인력을 더 늘리고 처우를 좋게 해준다고 하면 갑자기 기재부편으로 돌아서가지고 공무원들 철바통을 왜 지켜주느냐면서 돌아서면 그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론에 알려져야 하는 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그 긍정적인 상황이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되는 걸 걱정해야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너희들은 바보야. 이렇게 끝내버리는 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그로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어떤 힘이기도 한 것이 저렇게 사람들을 자극하고 분명히 이런 영상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노 이후의 깊은 고민과 정밀 타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걸 보고 혐오스러워하고 치워버리게 되죠.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사실 뇌절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들어가면 전혀 사실관계가 안 맞는 모든 것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태면 아반떼 사고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있는 줄도 몰랐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네가 그 사건을 접하게 된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브루스 얼마이 튄 거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 사건은 포털 메인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지도 떠드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은 몰랐죠. 나는 알았는데 이게 왜 몰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분노한 여론의 응집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나서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한 번 다 같이 분노해 주는 것의 가치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깨시민이라는 단어를 굳이 동원해서요. 잘 몰랐나 본데 이거 사실 지금 꼭 극우파 아니더라도 많은 오피논 리더들이 자꾸 앞에 쓰고 싶어 하는 말이죠. 잘 몰랐나 본데 그렇죠.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분노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론을 응집시켜서 입법부나 행정부를 향해서 신호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사실은 해시태그 챌린지 운동이기도 한 건데 일태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재준TV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반떼 음주운전 사고 벤츠 운전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서 이미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지가 몰랐을 뿐인지 모르겠는데 아 지는 몰랐네요. 그럼요. 이미 그 문제는 말하자면 사회적 해결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을 몰랐네요.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 문제는. 윤창호법은 메르세데스 기종에만 적용되는 줄 알 수도 있겠어요. 너무 강조하더라 벤츠를 그래서 영상을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자극해야 어그로가 끌릴지를 너무 잘 압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반떼 차주가 여성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준중형급과 대형 독일차를 비교하죠. 그걸 비교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몇 가지 포인트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대형이라고 말하려면 굳이 걷다 대고 마이바흐라든가 그렇죠. S클래스라든가를 특정해야 하지만 그렇죠. 선동은 많은 특정이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지 계산에는 아니 이렇게 부자가 와가지고 술에 취해서 젊은 여성을 차로 치여 죽였는데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자극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런 간단한 거에 분노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난 뇌전했으니까. 좋아요. 이해됐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세연과 성재준TV의 최근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이제 보면 도덕이고 진영이고 어떤 지적 욕망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을 자극해서 내 영상에 조회수를 올려주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던지는 자극적인 말들에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거 그거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그야말로 더 돈이 잘 벌리는구나 라는 걸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욕심을 버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다가 다른 욕심이 잘 안 됐고요. 네. 잘 안 됐죠. 인생에 어떠한 도전과 응전을 하게 되는데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응전을 나서 망하면 그보다 얕은 길로 가잖아요. 더 낮은 길로 가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헬마우스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렉하가 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얼른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어떤 걸 깨닫게 된 거냐면 거짓말을 들켜도 아무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재준을 비롯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헬마우스 채널의 공격에 대해서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의 공격에는 반응을 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전에 성재준 TV랑 싸움을 한 적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럼요. 안정권하고 싸움만 한 적도 있고 그들끼리 잘 싸웁니다. 그리고 페렛마이크하고도 싸움을 한 적이 있고 말하자면 밥그릇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싸움은 얼마든지 하고 일부러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헬마우스 채널에서 니들이 했었던 그 말이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마라고 공격했던 거에는 단 한 번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럽죠.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대응 안 해도 우리 장사하는데 아무 상관없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재준 TV나 유튜브 같은 애들은 반응을 했거든요. 헬마우스 팀은 극우 유튜버들의 발끈함을 먹고 이만큼 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끈함을 이용해서 걔네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깨뜨리는 게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안으로 난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응해주기를 원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거 해봐야 우리 장사에 도움은 안 돼. 가세현이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 저들을 키워주면 안 된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린 안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안 부끄럽기로 한 거죠. 성재준 TV가. 아 그걸 배웠군요. 안 부끄러워도 되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왜 안 부끄러워도 되느냐. 그동안 부끄러울 때마다 헬마우스한테 깨졌거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때마다 자기 장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매번 방해했어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될 거다.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사실관계 틀려 문제없어.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판에서는 사실관계를 틀리는 게 장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똑같은 호프집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소주컵 하나 깬 착한 친구가 미안해서 다시는 못 와요. 그런데 바닥을 구르고 주인한테 물건을 던지고 토안 위에 쓰러지고 이랬던 사람은 또 옵니다. 웃으면서. 그렇죠. 경지. 어차피 또 받아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말을 던지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회적인 어떤 협력과 연대를 회방하는 짓을 해도 그리고 그게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받더라도 실제 내 팬들한테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내 돈줄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를 알게 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벗어던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북극 요원님과 작년에 이야기했던 스웨덴의 폭탄 사례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이 어제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가세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벗어던진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유튜브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고민이 깊어요. 저것들은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계속 지적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해서 같이 공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상.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타격을 입혀야 할까. 지금까지 헬마우스의 아머리에 어떤 무기가 필요해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깊은데 여기까지 부끄러움을 벗어던진 자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현상만 일단은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 최소한의 부끄러움에 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사회적 움직임을 보이고 싶은 사람들, 뭐라도 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나마 평생 약간의 정덕으로서 제가 그나마 예측 가능했던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했던 움직임이에요. 그래요? 부문 볼수록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 펜스와 미치 오커넬의 세계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 구지만, 그 안에서는 정상인, 뭐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 정규저야 펜앤마이크입니다. 좋아요. 지난해 4월 총선 때만 해도 정치권 언저리, 여의도 언저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아직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뭘 벗어던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시점입니다. 좀 혼란스럽던 시점. 그래서 팬티 정도는 입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시절에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극우 편이다. 우익 편이다. 우익 정당 편이다. 그래서 우익 정당의 선거를 위해서 뭔가 할 것이다. 저들이 인기를 끌면 우측 정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의 사명감 정도를 갖고 저 활동을 하는 거겠거니라는 기대가 있던 시절에는 총선을 앞두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자기들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여권의, 민주당의 특정 정치인의 사생활 치부를 건드리는 폭로를 하지 않을까. 심지어 그거 몇 개 갖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찌라시까지 돌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누구누구누구 해가지고 누구누구누구의 불륜권, 누구누구누구의 무슨권 뭐 해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가 주기적으로 돌았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기로. 그랬군요. 그래서 소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심리적 동요가 또 있었습니다. 가세현. 아무것도 없이 터뜨리진 않을 텐데. 저거 그냥 헛도는 건 아닐 텐데. 네. 그건 여전히 가세현이 팬티를 입고 있을 거라는 전제 때문에 나오는 오판이었던 거죠. 아,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죠. 끝까지 폭로는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캡 왔는데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게 딱히 자기들 장사에 도움이 되는 열심히 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건 안 합니다.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4월 총선 선거 부정론으로 가버리셨죠. 그렇죠. 어,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아, 팬티 원래 없었구나. 총선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가르서리 연구소한테 기대했던 거는 어차피 저 채널은 데스킹이 없으니까 걸러내진 않으니까. 어떤 제보든지 찌라시 형태의 제보가 들어오면. 와, 데스크와 뇌 이 정도의 거름망이 있는데 둘 다 없어요. 그럼 없어요. 거르지 않고 내보내거든. 정말 온갖 제보들이 가르세로 연구소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박사님 종류의 제보도 있고 그야말로 밑바삭 찌라시들도 있습니다. 술집과 저자거리에 돌고 있는 찌라시를 구체화시켜서 제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냈을 때 어쨌든 여권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건 가르세로 연구소가 데스킹을 안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했고요. 안 했다. 대신 데스킹을 하는 그나마 그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구조를 갖춘 유튜브 채널이 펜앤마이크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흉내내서 무언가처럼 되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해요. 이 양반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애초에 정규제라는 펜앤마이크의 오너 일종의 오너죠. 주식회사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 오너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사실상의 간판 정규제 선생님 자체가 어쨌든 한국 경제의 주필 출신이기 때문에 가세현의 중요한 역량은 어제 설명드렸듯이 그럴듯한 무언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규제는 되고 싶거든요. 되고 싶어요. 정규제는 그게 되고 싶기 때문에 조직 안에 데스킹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가세현처럼 그냥 여과 없이 내보내주는 채널에는 그럴수록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내가 보내면 그냥 저걸 막 질러주는구나. 아저씨 세 명이 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와요. 가세현이죠. 길거리 사람 많은데 1층에 있습니다. 밖에 다 보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이 바질을 계속 내려요. 그럼 나머지 두 명이 이런 사람 다 내려요. 그러면 좀 이따 보면 창문 밖에서도 내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여기 압구정 아냐? 그런데 팬앤마이크는 한 명이 내리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올려줘. 입으시라고. 옆에서 올려줘. 아 뭐야 이러면 올려줍니다. 그 정도는 있어요. 데스킹.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팬티 내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이제 그 방송사에.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지를 입네 저 사람들이. 어? 나 바지 없는데? 이러면서 안 오는 거죠. 준비물 받으라고 써놓지도 않았으면 툴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앤마이크에서는 가세현급의 자극적인 폭발력을 가진 제보도 안 들어오지만 전반적으로 제보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방송이 약간 노잼이 됩니다. 야하지 못하네요. 굉장히 좀 내용상으로는 거기서 거기 수준으로 내용은 어차피 극우적이지만 형식 자체는 너무 막 나가지 않는 그래서 약간 점잖은 형식을 띄게 돼요. 그래서 팬앤마이크의 기본 구조는 비평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망이 있거나 이전의 커리어에서 무슨 무슨 장을 해봤던 사람들을 주로 출연시키고 기껏해야 TV조선 채널A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TV조선 채널A에 못 나가시게 될 분들 맞아요. 못 나가시게 될 분들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가라앉은 커피 간던 분들이 오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회수 자체가 최근에는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가로세를 연구소랑 비교하면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평균 조회수가 몇 천 회 내지는 1만 회 전후 이 팬앤마이크의 전체 구독자가 66만을 넘거든요. 그런 걸로 비교하면 굉장히 조회수가 낮은 거죠. 사실 매시브한 건데 이거야말로 극전직하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쩌다 나오는 김진태 류의 완전 어그럽군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조회수가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고 방송국 보도국의 형태를 띄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제를 다뤄요. 가로세를 연구소랑 비교해보면 가로세를 연구소는 아 잡혔다 이거다 이번 주는 이거야 이번 달은 이거야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그것만 때립니다. 근데 팬앤마이크는 우리는 일종의 방송국이니까 사회적 이슈를 다양하게 다뤄야 돼. 그래서 역사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여러 개를 장착하니까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골라보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네요. 썸네일이 재미없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남인순 의원 침묵에 대한 거 이거 보세요. 김장겸의 세상 읽기 아 그리고 고정 코너들이 있어요. 김장겸이 있고 우리 순천이정현 의원이 있고 그렇죠. 김진태 전 의원이 있고 그런데 그냥 고정 코너로만 써놨고 자극적인 거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원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성의 없이 고정 코너 넣기 그렇죠. 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슈도 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신년이니까 신년 특집으로 북한 여군의 설날 썰 이런 거 넣었습니다. 약간 이거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채널A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데에서 하면 방송사 왁구로 만드니까 죄송합니다. 방송사 모양으로 만드니까 거기서는 볼만한데 편앤마이크에서 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는 60대들은 이거 쉰내난다고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옛날 거예요. 사실 지나간 거예요. 이만갑에서도 한 5년 전에 하던 겁니다. 이런 시기다 보니까 한때 잘나가던 그래서 우파의 고심점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던 편앤마이크가 급전지카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유튜브의 시대적 흐름을 놓친 것도 크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장이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딴짓 해봐서 아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사장이 손을 놨어요. 이 방송사를 보면 지금 이 썸네일에도 보시면 정규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은 아예 안 나옵니다. 등장 자체는 안 해요. 왜 매력이 없나 했더니 그러니까요. 아니 편앤마이크의 구독자들이 편앤마이크를 왜 가겠습니까? 정규제로 가는 거거든.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강영석이 안 나와요. 그럼 보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헬마우스인데 제가 안 나옵니다. 그럼 보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만 나오고 그러니까 쟤 누구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하느냐? 찾아보니까 찾아보셨어요. 네. 정치를 하고 싶다. 아 그 정치 그거 너무 하고 싶다. 우리가 아는 그런 거 있어요. 포멀한 꿈으로 가득한 돈 걱정이 없는 한국의 노년층 어떤 사람들 에헴 에헴 하고 다니고 영혼이 없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고 말을 많이 하니까 입냄새는 나고 그리고 자기네 사업장 와가지고 월급 잘 뛰어먹고 성추행도 하고 자기 건물에 와가지고 상황도 안 물어보고 뭐냐 임대료 막 올리고 무리할 때 잠깐 무리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계속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척하고 다니는 그런 어른들의 로망 항상 가고 싶은 마지막 지점 정치를 하고 싶다. 나도 여의도 좀 가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규재 선생님처럼 한 신문사에 주필까지 해보고 게다가 자기 힘으로 60만 유튜버를 개척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왜 내가 못해 박형준도 한다는데 그렇죠 하태경도 한다는데 권력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부산시장 나도 한번 해보자 정치인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들어가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 있지도 모르죠.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선되고 재선되고 또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회사에서 나보다 미치였어. 그렇죠. 그러면 평생을 못 잊고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셨던구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 화를 억누르다 못해서 사실 유튜브에서도 항상 정치인들 혼내는 게 이분의 직업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못하냐. 막 혼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이런 욕심을 내셨던 거죠. 이 정기재의 꿈이 그래서 부산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토의 순서는 너무 마음이 편한 게 이런 사람들 정말 지난 9년 동안 한 4, 5 트럭 봤습니다. 예상 가능. 그래서 우리 정기재 선생님은 전 펜앤마이크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제 전입니다. 아 회사 놨군요. 놨습니다. 아 그래서 현 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정당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지금 가열차하게 지금 당원들 모집하고 계신데 개혁자유연합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자유민주연합 나도 자민영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자유연합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첫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아 첫 화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유연합 이러고 이제 저 좌상단에 로고 트레이드마크가 있고 그냥 아주 큰 화면이 정규재 월페이퍼 원하시는 분들은 쓰실 수 있어요? 펜앤마이크 내년 달력 같은 느낌이에요. 어딘가를 손가락질하고 계십니다. 먼 곳을 바라보면서 어딘가를 손가락질하고 계신데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거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미 당은 아직 이제 창당 준비 중인데 서울시장 후보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관악에 출마를 했었던 하지만 중간에 잘렸던 그분입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분이 중간에 잘리고 일로 그냥 숄랑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타이틀로 거신 게 운동권 건달정치 청산 아 이분이 김대호 씨군요. 이분이 김대호 씨. 이게 뽀샵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잘 못 알아보게 돼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홈페이지가 되게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잘 안 일으키거든요. 개혁자유연합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페이지인데 위쪽이 잘렸어. 그래서 개혁자유연합 잠깐만 지금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헬마우스님이 자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자른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화면인데 본 화면이에요. 개혁자유연합을 디자이너가 문제예요. 디자이너가 이게 한 페이지짜리 한 페이지짜리 이거 그림 파일이거든요. 홈페이지에 붙일 때 위에 약간 여백이 있는 걸 생각 못한 거야. 그래서 화면이 잘려요. 이름들이 줄줄 있습니다. 개혁자유연합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창준위원장 정규제 가지고 창준위원이 쭉 있는데 여기서 돈을 누가 대느냐를 보면 무슨 산업개발 대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무슨 재단 이사장 이분들이 여기 돈을 대고 이렇게 돼 있구나. 약간 구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 개혁자유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유튜브에서 광대노름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추진력을 얻기 위험이었다. 나의 진정한 길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디냐? 부산시장으로의 길이다. 이쪽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정규제 씨도 헛소리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 하필이면 그 중요한 모든 이들이 다 듣고 있는 총선에 어제는 40대를 비하하고 오늘은 노년을 비하해서 아무도 찍기가 곤란하게 만들었던 이분을 왜 같이 파트너로 데리고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가 부산시장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지 뭐 부생 맞추기에요 솔직히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이반가드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인생은 한방 원강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주부 개인사업자 만학도 등 많은 이들을 위해 열려있는 원강 디지털대학교의 장학제도도 알아보세요 이제 XSFM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10년 전, 5년 전까지 멀쩡한 정당 멀쩡한 정당에서 정치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름 지어서 아이내세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사람들로 돌변해버린 분들이 매해 보이거든요 그것이 되셨네요 그것이 되셨고요 사장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근데 뭘 깎아주진 않고 사장님이 미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폐업 정리를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지금 펜앤마이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제 귀에까지 펜앤마이크 요새 가세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그럼 좀 때려달라고 부탁해야겠네요 할마음센터 이게 이래서 가세연과 펜앤마이크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세연이나 펜앤마이크나 회사의 덩치 자체는 비슷해요 펜앤마이크도 한 10여 명 정도 규모의 직원들이 있고 가세연도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가세연에 비해서 펜앤마이크가 자기 덩치에 비해 너무 뭘 많이 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로망이 이거임 모양을 좀 내고 싶어 하는 거죠 로망이 선출직 정치인 회장님 소리 듣는 사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되고 싶어해요 정규재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결국 가고 싶은 길이 정치인으로의 길이니까 그러려면 그전에 하던 회사가 그래도 때깔이 괜찮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펜앤마이크가 좀 무리하게 사세 확장을 합니다 구조를 봤더니 펜앤마이크라는 인터넷 신문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기본 회사가 있고요 이게 모체죠 거기에다가 문화 강좌를 주로 많이 하는 펜앤컬처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펜앤그룹이군요 펜앤그룹입니다 이게 자회사 중에 있어요 근데 펜앤컬처의 문화 강좌 수업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돈은 안 나오는데 홈페이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행 상품을 취급을 하는 펜앤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타격 많이 입었네요 그러니까 하필 손대는 족족 코로나에 타격이 있는 업종만 손을 대셔가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펜앤커피입니다 아이 그 세상에 게다가 이 회사들이 다 종로 쪽에 모여 있어요 사무실 비싼데 있어 또 압구정에 있는 가세현이나 종로에 있는 펜앤마이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으면 증상자가 여겼어요 그러니까 4,50대들은 압구정이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요 이분들은 탑골 위주의 멘탈이잖아요 그럼요 헬마우스 얼마나 쾌적합니까 은평구에 있습니다 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기 사무실은 최고입니다 그럼요 얼마나 쾌적하고 가격 싸고 좋은데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셔야죠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펜앤북스라고 펜앤북스가 그나마 제일 활발하게 회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세현은 두건 내고 돈만 땡기고 있는데 비해서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복거일 선생님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복거일이 영입을 했어요 갈 것 같은 사람만 가죠 사실 참 이게 시장에 있어 보면 방금 해준 얘기가 내게 뼈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 헬마우스님께서 갈롬 갑니다 갈롬 갈 그리고 보통 갈롬이 가고 나면은 갈 것 같이 망가집니다 맛이 갑니다 보통 그래서 복거일 선생님 그래도 한때 좋은 SF 소설가였는데 아니 제목이 낭만적 애국심이 뭡니까 도대체 선생님 진짜 빨리 갑니다 진짜 너무 빨리 가 우리는 아직 김근식의 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장김치를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서 밖에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쉬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구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조로 돼있고 임대료만 나간다 이런 상황이고 멤버들 면면도 회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멤버들을 봐야 되는데 멤버들 면면도 회사의 덩치에 비해서 이 사진이 너무 두꺼워요 고현봉 아니 그리고 직책들이 너무 높아 전무 겸 편집국장 권순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세지 않습니까 이분 퇴임하셨고요 아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전에 받았던 연봉을 맞출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무 겸 편집부국장 천영식 전 문화일보 정치부장 천영식 부장 이분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이분 비싸거든요 그렇죠 천영식 씨가 사실상 문화일보의 좋았던 시절을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언론인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 세대들이 생각했던 문화일보의 연봉을 받던 시대에 문을 닫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자기까지만 받고 그리고 청와대로 갔다가 지금 펜앤마이크 대표가 됐습니다 정규재 대표가 이제 퇴임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 흉가를 지키고 서 계시겠네요 감사가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아 비싸 비싸다구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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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제작 부장이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그분입니다 빨갱이는 죽어도 돼 그 스님하고 같이 사진 찍었던 그분입니다 아 네 그분이고 지금 이제 메인 앵커 를 하고 있다가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서 이분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제가 혹은 날 얘기해도 다른 언론사에서 반복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젊은 기자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데스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론인들이 정규직으로 늙어서 명함을 좀 크게 명함이 좀 굵어지면 그냥 은퇴하고 싶어하는 양반들이 적어요 아 그렇죠 꼭 한번 꼭 가고 싶어해요 꼭 가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그 전 아나운서가 출마한 거를 왜 잘 아냐면 우리 지역구에 나왔습니다 파주 의뢰 파주 의뢰 나왔다가 경선에서 광탈 광탈하고 페너마이크 복귀해가지고 월급 잡아먹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그냥 은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헬마우스 채널에서 밀고 있는 그 정치 용어 중에 난가? 이게 있습니다 난가? 이게 어? 뭔가 우리 진영이 지금 어려운 것 되게 좋다 우리 진영이 어려운 것 같고 누군가가 필요해 세이비어는? 난가? 어? 저 사람 이제 집에 갔다 어? 다음 차례는 난가? 항상 이 정신 아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 항상 이번에 내 차례인가 정신으로 한 번씩 비춘단 말이죠 이거는 최근에 가세현이나 성재주는 안 하는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들 요거를 페너마이크의 구성원들은 만빵입니다 난가정신 가세현의 멤버들은 저도 영상을 볼 때만 느끼는 거지만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야 너네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사실 그게 봐봐 우리 바지 없잖아 그럼요 사실 그게 일배정신의 뿌리거든요 일배정신의 뿌리가 뭐냐 너도 똥인데 나도 똥이야 어? 우리 둘 다 똥이야 그냥 똥받에 구르잖아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정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점잖기 때문에 아유 더러워 우리 집은 수신 화장실이야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거기까지 안 간 결과가 뭐냐 유튜브 수익의 처참한 하락이죠 제가 이제 플레이보드를 또 가져왔는데 구독자 하락 추세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꺾였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상태고 영상의 평균 조회수도 구독자 수가 66만인데 2만 7천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떨어져서 몇 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사실상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네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다다음주 낮쯤 해서 시사학화되면서 얘기할 겁니다만 모바일 기업이 지금 어려워지면 코로나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절대 안 되죠 제가 또 웹툰 사업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사실 수직 상승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요 2020년 2021년은 지금 이 사업 타이밍에 사장님이 미쳐서 폐업 정리를 하고 계신 희한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슈퍼챗 연간 순위가 사실은 이 수익 구조의 바로미터인데 2019년도 연간 순위만 해도 펜앤마이크가 한국 전체 8위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지난해에는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 10위까지 좀 떨어졌고 이것만 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21위 11월에 34위 12월에 38위 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는 사용 선고받은 것처럼 두렵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헬마우스 채널에까지 펜앤마이크 어렵대요 라는 얘기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게 즐겁게 떠들어도요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고객들은 겁나 냉정합니다 진짜 냉정해요 그리고 반응이 빨라요 특히 유튜버는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쯤 되면 정규제의 정치적 행보 따위 궁금하지 않고요 그보다는 펜앤마이크의 피고용인들의 앞으로의 고용 유지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너다섯 명의 노년 실직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젊은 편집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게 있죠 사장님 정신 차리시고 사업을 다잡아주세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펜앤마이크였습니다 김광연 없는 와이번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안타까운 사연 몰락을 원했지만 막상 몰락하니 착잡한 펜앤마이크였는데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 마지막 뭐냐 이상한 놈입니다 그렇죠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사례들은 해속이 가능했습니다 네 저건 뭐지? 하는 케이스 자 신의 한수입니다 보시죠 한국 최대 우파 유튜브 채널 135만 구독자 그런데 수익구조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그것도 이상한데 신의 한수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도 좀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썸네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썸네일이 더 심각해졌어요 예전에는 글자가 늘었어요 예전에는 단발마였거든요 약간 짧게 소리를 지르는 그 썸네일이었는데 문재인 많았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왜냐면 말이 많아졌어요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졌어요 썸네일이 박범계 폭행몰을 난 청문회 비상 문재인 마스크 황당 착용 코로나 사망자 1천 명 넘었다!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썸네일입니다 아니 무슨 썸네일에 세 줄짜리 문장을 쓰냐고 했더니 야권 서울시장 당선권에 들어왔다 국민 정권교체 열망 크다 윤석열 지지율 새해도 폭등 너무 기네요 너무 길어요 아니 본인들의 핵심 역량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저도 이제 신의 한수 채널을 즐겨 찾고 자주 봅니다만 썸네일을 이렇게 길게 써버리면 영상을 안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사하기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썸네일 구조를 바꿨는지 정말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적성이 없는 방향이다 좀 조급해서 최대한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는 적절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왜 그게 사업적으로 마이너스냐 하면 저렇게 요약한 썸네일의 내용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저걸 넘어서는 내용이 있으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가 있으면 다음에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의 한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 능력이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면 헬머우스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신의 한수 같으면 정치인들도 자주 출연을 했었고 다양한 코멘테이터들이 출연하던 시절만 해도 썸네일을 넘어서는 내용 그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썸네일이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신의 한수는 자체 제작 역량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자라고 뽑아놓은 그 코멘테이터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들이 컨텐츠 역량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사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자본을 신봉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한테 시켜도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약간 덧붙여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떠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유튜브의 복덕방화 그거 굳이 클릭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공인중개사 전문화된 공인중개사들이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전에 일제 때 있었던 그 소다토랑 복덕방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찾고 얼마나 제대로 된 컨텐츠 역량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 흉내만 내는 매체 흉내만 내는 일종의 어비직 매체가 되어버린 거죠 정규제 TV하고 마찬가지로 열정이 떨어졌나 보네요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한계다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초 역량 중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캐릭터성이나 혹은 자료나 이런 걸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존의 거를 가져와서 중개하는 방식으로만 해도 기본 조회수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게으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늙으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 모두 다 생각하실 텐데 느끼게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신나서 돈 열심히 버는 시기는 인생에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내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걸 수호하는 일에 자꾸 뺑뺑이 돌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숙명으로 알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맛집으로 유지하는 사장님들 보면 존경스럽고 되게 강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좋아서 열심히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 장학재단에서 쾌척하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하고 노동이 때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돈 잘 벌렸잖아요 135만 끌어모았잖아요 어느 순간 돈이 지겨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일도 지겨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피님도 10년 가까이 팟캐스트라는 하나의 형식에 맞춰서 방송해보시다 보면 안일해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하던 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이끌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일 싸우고야 돼요 그렇죠 익숙해진 자기 폼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직업인으로서의 연장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허슬 없이는 장사 못해요 이분들은 지금 안 좋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유튜브나 인라이트 스쿨 같은 안일한 개편 기획이 나옵니다 대체 그게 뭔지 알 수 없는 어르신들의 일은 안 하는데 명함은 더 좋아지고 명함은 더 두꺼워지고 하는 일은 계속 골프만 치는 것인 그렇죠 이런 로망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새끼가 어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회수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신혜식 대표가 직원들을 호출합니다 제작진이 뭐였어요? 개편 아이디어 내봐라 그랬더니 1번 타자가 나와서 코너를 만듭시다 그렇죠 코너 이름을 재치있게 만들어가지고 어그로를 끌어봅시다 2번 타자가 코너를 만듭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밖에 나가자는 말은 안 했나봐요 그것도 귀찮은 거죠 추운데 뭐 있는 재료를 접시를 옮겨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너를 쪼개어요 춘원진이 똑같은데 코너를 쪼개서 그래서 한밤 토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신혜식 대표가 나와서 혼자 떠드는 거 원래 하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답안 뉴스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유뉴스 우유뉴스는 약간 참신해 뭔지 봤어요 우동균 기자하고 유채린 기자가 둘이서 나와서 우유다 우유뉴스입니다 50대 감성이죠 진짜 너무하다 제가 진짜 땅굴을 그렇다 치는데 이게 지금 개편이냐 이 새끼들아 청취하신 50대 여러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습니다 제가 신혜한수 CP였으면 Q카드 던졌습니다 야 지금 장난하냐? 모서리니까 이마에 꽂히게 던지죠 이런 안일한 개편 시도 이 안일한 기획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어설플 수 있는가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비웃어졌던 그 우유뉴스 우유뉴스의 오프닝들만 들어봐도 진짜 어설프다 아 우유뉴스 오프닝 메가 믹스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편을 묶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저희 신혜한수가 금일부로 새롭게 런칭한 라이브 뉴슈 뉴슈 왜냐면은 저희 뉴스이름이 우유뉴스입니다 우유뉴스 계속 우유우유 거리느라고 지금 발음이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는 이 우유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신선한 우유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황 성황은 성황? 아 벌써부터 꼬이는데 여러분들의 성황 덕분에 벌써 많은 분들의 관심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우유뉴스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 우유뉴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서 팍팍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시청자 열을 못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가장 충격받은 건 금일부로 금일부로 되게 젊은 사람이거든요 말로는 처음 들어봅니다 금일부로 금일부로 처음 들었습니다 뉴슈 뉴슈가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일 보니까요 저게 웃기려고 일부러 틀린 게 아닙니다 진짜로 틀려요 저 사람은 너무 웃겨 근데 젊은 사람이라고요 젊은 사람이요 제가 액면으로 봤을 때는 30대 초반이에요 진짜요 20대에서 30대 초반 그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뉴스가 50대 아저씨들의 기획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젊은 남녀 둘이 나와서 진행해서 우유뉴스예요 아니 못 간다고 전해라 할 나이이실 것 같은데 물론 뭐 저도 진보 매체들 만드는 이런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분명히 20, 30대들이 만들었는데 60, 70대 감성 나는 이런 콘텐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저분을 자주 보다 보니까 왜 저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우유뉴슈 우유뉴슈의 우동균 기자고요 이렇게 신의 한수라는 채널은 보시면 이제는 정말 보는 사람만 보는구나 아주 최소한 135만 가까이 되는 구독자 중에서 실제로는 그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조회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우동균 기자가 우유뉴슈라고 하든지 말든지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도 크게 관심은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보는 거죠 네이버 포털이나 다음 포털에 뉴스가 걸리는 거 이게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이 저기 가면 자기가 항상 듣고 싶어하는 보수 매체들에서도 자기가 항상 듣고 싶어하는 자극적인 소재의 뉴스를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들려주니까 그거 들으러 가는 쪽에 가까운 그런 채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자체가 점점 축소가 됩니다 저는 아주 체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여기는 센터 오브 더 월드였어요 센터 오브 더 월드였어요 그때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 실제로 돌던 소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다음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하는 코멘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 전날 신의 한수에 나온 그 논평이 고대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저희들이 관련해서 전해드리면서도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줄줄이 공천받는 게 걱정이다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아니죠 작년만 해도 오세훈, 한선교, 나경원, 김성태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신의 한수에 출연하고 싶어서 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나갑니다 없어졌어요 신의 한수에 정치인이 출연이 없어졌습니다 2021년 첫 주쯤에 이런 걸 짚어볼 만하네요 이렇게까지 산붕침해일 줄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은 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는 분이 최근에 그래서 어딜 나갔느냐 대형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는 가세현에 어제 출연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김민종 씨와 비슷한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신의 한수나 펜앤마이크 같은 소위 정통파를 추구하는 실제 뉴스에 좀 더 가깝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우파 유튜브 채널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그러네요 가로세로 연구소나 성재중TV처럼 우리는 그냥 사이버레카다 많이 물건 떼다가 아무렇게나 팔아서 불량 나면 그거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CS가 없습니다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거든 아니 물건이 왜 이래라고 항의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런 매체들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 벽두에 되짚어보면 정치의 계절에 과연 우파 유튜브 채널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제는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어쩌다 한방이 있는 경우들 수없이 쏟아지는 그 많은 평범한 제보들 중에서 실제 정치권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바로 어제도 하나 나왔죠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성폭력 의혹이 있다라는 폭로를 했던 재벌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세현 정도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사업화 잘하는 쪽이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매체 환경에 더 동화가 잘 될수록 더 극단화되고 더 비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줄수록 그래서 실제 정치권의 모습과는 달라질수록 더 어그로가 잘 끌리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 그리고 반대로 현실 쪽에 다가가려고 할수록 현실을 닮으려고 할수록 정치 시사 미디어적인 면모를 보이려고 할수록 망해요 망합니다 심지어 현실 정치권에서도 점점 멀리해버려요 이런 역설 계속 병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히려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문제적 징후가 온라인 논객들의 레거시 미디어 진출입니다 최근에 자주 보셨을 텐데 논객 조은산 정체 불평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일종의 예전 같으면 블러거죠 조은산 논객 사몽 어무 이런 분들이 조선일보에 기고를 합니다 중앙일보에 기고를 합니다 중요한 시각 중요한 관찰입니다 아주 우량주예요 지금 심지어 네이버나 다운 같은 메인 포털에도 자주 걸립니다 이 사람들 그리 진보적 시민 일부도 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 이 양반들에 대해 공부 중인데 제가 지금 추측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메신저가 공격을 당할 수 없게 감춰져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 특성 하나 말고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는 기명을 쓰지 않는 기명을 쓰지 않는 신문사의 논설에 가깝죠 사설 사설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어떤 캐릭터를 부여한 이 전략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농객 사몽이 최근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 들들 복지 마세요 새해에는 다들 알아서 잘 살아야 합니다 라는 타이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무적인 타이틀이에요 각자도생과 냉소를 테마로 잡고 있는 10년 전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하던 말을 흉내 내면서 그렇죠 어떤 우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소위 청년 농객들이 그나마 연대에 대한 기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그 연대와 사회적 공동체적 움직임 같은 것들을 비웃는 연대를 해체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읽어줄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청취자라면 한번 검색해서 이 논객 사모어목에 들들복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는 오피니언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허무주의적이고 다 부질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지 입은 가세현쯤 되겠습니다 긴 글을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부동산 사세요로 끝나거든요 이 글이 그렇죠 그 구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지점에 공감을 표하다가 결론으로는 이제 문장 아웃에 가까운 오랜만에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주제의식다운 주제의식에서 완벽한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집을 사하겠다는 욕망을 유지시키세요 요거 그런 얘기들 뭐 과거 조선일보의 오피니언들이 푸념과 중얼거림이 아닌 적이 없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차라리 저 류근일 선생님의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헛소리가 좀 그리울 정도로 이 현상을 보면서 아 레고시 미디어들이 유튜브에 당하다 못해서 이제는 자체적인 어젠다 세팅이나 프레임 설정을 기명으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까지 잃었구나 슈퍼히어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희 같은 야경단들 저희는 이제 면허를 가지고 단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질란트에요 네 일종의 힘이 좀 약한 배트맨 같은 건데 빌런들이 약해졌을 때 사실 슈퍼히어로들은 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지가 부녀라든지 슈퍼히어로가 은퇴를 하는 거는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잡을 빌런이 없을 때 그래야 돼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할 때 은퇴하는 건데 지금이 그 시기에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호를 찌르는 이상한 변칙술수를 쓰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재설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벽두였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그건 여쭤보거든요 그런 류의 고민이 있으시냐 저도 늘 고민하고 있고 창업하고 장기 레이스의 호흡을 처음 경험해 보시니까 그 고민이 되지 않으시냐 그렇죠 가끔 여쭤보는데 오늘 그 답변을 좀 들었네요 저희가 2019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응머로 대표되는 육튜브로 대표되는 매체적 해악에 맞서기 위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응머로 대표되는 매체적 해악은 재미가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는 허무주의나 각자 도생 테마에 기반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매체 환경 안에 뿌리를 뻗어가는 것 같아서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을 저도 같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 잘하는 응머를 스카우트하는 게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닌 거니까요 그 고민을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년 이후부터 제가 여러 번 걱정했던 문제인데요 보수의 구심점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질이 멸렬한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의 총량이 변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즘 듣고 있는 허무한 말이 집권 여당에 대한 무슨 다이아몬드 지지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박근혜도 찍고 이명박도 찍고 그랬던 시민들이 찍어주신 거예요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고요 최근에 다시 싱크를 잘 맞춰서 응집한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전에 잔돈푼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주워먹고 아무 말이나 하던 유튜버들은 그 시대의 종언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적이 한가운데 다시 모여들니다 벨마우스는 또 다른 자리할 일을 찾을 겁니다 0점 조정을 다시 해보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새해 벽기였습니다 올해 하나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답을 언젠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또 들어보죠 벨마우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금주의 의사소통 헬마우스가 할 말이 많았던 이번 주의 의사소통을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윤석씨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에디터가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평상시 에디터 말투예요 그래요? SH, LH 행복주택 관련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택단지가 새로 생길 때나 분양 새로 할 때 LH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오픈 카톡방들이 많아요 업자인 경우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분이 정보를 공유할 곳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 만드는 경우도 있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이 카톡방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보호종료 청소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은 다 여로 끝나요 말이 고야 그래서 네가 읽길 바랬어요 제가 여로 끝나요 말이? 네 여로 끝나요 말이? 몰랐군요 이 카톡, 오픈 카톡방에 한 250분 정도가 계시대요 그중에 새로 보호종료 청소년이 들어오셨다고 그날 아침 딱 그 편을 들었는데 무슨 의연인지 여기서 그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신선 캠페이너와 손자연 캠페이너가 나온 방송을 들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소호 받는 500만 원을 방송에서 들은 것처럼 탕진은 안 하시고 바로 군대에 가셔서 다행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걸 물어보시기에 방장이고 그 알실에서 들어서 그런지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좋았네요 에디터님 말씀처럼 그런 것조차 조금 그분께는 부담이지 않을까 싶었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렸습니다 LH 행복주택, 매입임대, 연구임대 등등 그분은 고시원에서 생활하시고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하고 물음표를 넣으셨네요 물음표 넣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워딩이 올바른가 싶은 생각이 드셨겠죠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도 같이 이걸 알아보다 보니 보호중료 청소년은 수시로 언제든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 요건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다만 문제점이 보통 임대주택은 전세금 얼마를 내고 월세를 얼마를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7만 원 서울 공룡 기준 16제곱미터 정도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7만 원 정도를 낸다고 예를 들어 그렇다면 네 보증금하고 월세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보호중료 청소년 방송에서 500만 원을 받는 거를 들었는데 보증금이 천만 원이더라고요 땀땀땀 보증금을 낮추는 정책을 요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동시에 보호중료 청소년들에게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바로 보증금으로 그 금액이 들어가면 최소한 그 돈을 탕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 주거 문제도 최소한 안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름다운 재단 혹시 아시는지 여쭈어봤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미디어 장사하는 저 같은 놈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쪽에서는 캠페인성 메시지를 최대한 많이 내보내니까 세상이 다 알 것 같고 우리끼리 잘하는 것 같은데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퍼질 수 있는 한계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효과적으로 퍼뜨릴 국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함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을 알려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중료 아동이 처음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행복주택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외에 제가 뭘 제안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보증금도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500만 원이면 확실히 적긴 합니다 그럼 대출 비율이 좀 높아질 거고 초반에 보증금을 적게 설정하면 그만큼 내는 월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부담이 더 되기도 할 테니까 보호중료 아동의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관련된 전용 정책이랄까 전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여기에서 보호중료 아동의 입장에서 혹은 형평성의 입장에서 돈 계산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의 이자율로 이 정도를 더 빌렸을 때 개인이 빌렸을 때 부담이 크게 안 되는 수준이라는 답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도와주지 여기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작업을 처음부터 한 번쯤 누군가가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혹은 자립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순간에 이 지급을 받는 사람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나는 이 돈을 바로 행복주택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한해서 자립지원금을 늘려준다든가 하는 정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PS 유피디님 덕질인에게 좀 더 상냥하게 해주세요 가끔 방송에서 듣던 제가 민망할 정도로 덕질인을 무시하고 또 이제 물음표가 여기도 이제 이게 올바른 워딩이니까 고민을 하신 거죠 네 덕질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뻘쭘할 때가 점점점 그리고 과로해가지고 PS가 또 있어요 네 네티즌 18호님 얼른 돌아오세요 이분의 제안 중에서는 과로 안에 있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오늘 박질인이 배님을 또 한 번 화나게 했거든요 바로 오늘 근데 이게 제가 분하고 억울해도 방송에서 티가 안 나게 할 방법은 제가 궁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정도 모르고 제가 못되게 구운 줄 알잖아요 아니 성취자가 그렇게 들었으면 못되게 구운 거죠 내 쪽의 이야기는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엄영란씨가요 UMC님이 언급하신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이 정은혜님이 저자인 책 맞나요?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만 이름을 얘기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들으시는 제 입장에서는 이름을 되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은혜 무인 정은혜 무인이라고 이름을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사람마다 들을 때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제목에도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있어서 걱정되셔가지고 물어보셨나 봐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정은혜 무인에게 들은 소식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하려고 구상할 때만 해도 책이 하나도 안 팔린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7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3세를 찍기 시작했답니다 이야 3세 이제 사시면 베스트셀러를 사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게 힌트를 드리자면 표지가 민트색입니다 시작할 땐 힌트이고 나올 땐 검은띠입니다 네 그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상하다 띠가 그려지는 책이 있었는데 하고 썸네일을 보시면 안 보여요 네 그렇죠 썸네일에서는 민트색만 사주시면 돼요 아니면 서점에서 이렇게 한 번 찍기 들여다보시고요 네 싸움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395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원래 이쯤이 되면 2년 만에 하는 얘기라 우리 모두 어색합니다만 400회 때 뭘 한다 그렇죠 홍보를 하고 네 난리를 쳐야 되는 때죠 그렇죠 네 원래 이쯤이 되면 유PD님 신경이 한껏 날카로워져 있고 네 사무실이 어수선하고 바쁘고 힝하고 물건이 쌓여있고 네 다들 웃지 못하고 그럴 때였는데 옛날을 기억해보면 단독 콘서트 할 때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공개 방송은 늘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이번에는 현재까지의 공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난리를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력에서 벗어나셨군요 조용하게 그것도 어찌 보면 일반 청취자들에게는 캐주얼한 청취자들에게는 좋은 일인 것도 있습니다 네 100가지 단점이 있고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념 방송, 특집 방송 이런 건 청취율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팬페스트 뭐 이런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F단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성격이 좀 강한 콘텐츠들은 많이 들으시진 않으시죠? 평상시에 들으시던 분들 그렇죠 네 네 아 판데믹 한정 건너뛸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길래 살짝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새해 첫 시사아저씨 이야기로 돌아오겠고요 다음 주는 그냥 마냥 재미있는 은유로 도배된 헬마우스 코너 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조용한 한 주 안전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윤세메이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396회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